10만 3천 1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 은, 는 동산은 1968년 10월 설립된 주 풍산홀딩스로부터 2008년 7월 1일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2008년 7월 3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재상장함 동사 및 연결회사는 신동사업부문과 방산사업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신동사업부문에서는 동 및 동합금판대, 리드프레임제, 봉선, 주화용소전 등을 생산함 방산사업부문에서는 소구경에서부터 대구경까지 이르는 각종 군용탄약과 스포츠용탄약 등을 생산함 기업개요대시 2008년 7월 주 풍산홀딩스의 제조사업부문을 승계하여 인적분할 방식으로 설립되었고 유가증권시장의 재상장되어 동 및 동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음 대시 동사의 사업부문은 동판, 동대, 동관, 동선 등을 생산하는 신동제품 사업부문과 군용탄, 스포츠탄 등 탄약을 제조하는 방산사업부문으로 구분됨 대시 풍산 FNS, PNT의 국내 소재 2개 법인과 미국, 홍콩, 중국, 일본 등 해외 소재 10개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판대, 봉선 등 주력 신동제품의 수주 증가한 가운데 군용탄, 스포츠탄 등 방산 부문의 수주 증가, 판가 역시 인상되며 전년 대비 매출규모 확대 대시 의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외화환산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정부의 국방 예산 증가 및 수출 증가로 방산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신동 부문의 부진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풍산의 시가 총액은 1조 207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풍산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90위입니다. 풍산의 상장 주식수는 28002만 4201은 8주입니다. 풍산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풍산의 퍼은 6.90배이고 추정 퍼은 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3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25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7,3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250원이고 추정 EPS는 7,14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4배, 67,36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3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5만 3,545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212억원, 3,141억원, 2,31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19번지억원, 2,434억원, 1,753억원입니다. 풍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4번지 30%이고 유보율은 1,205.8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46-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46-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